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말 가장 많이 맞춰봤었던 가장 많은 씬을 촬영했던 정석 오빠 정석씨가 옆에 두고 얘기하길 쑥스러울 수 있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괜찮아 가장 진짜 많은 씬을 함께 촬영하기도 했고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뭔가 조언이라기보다는 같이 상의를 해주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함께 용남과 의주가 헤쳐나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제가 놀랐던 점도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역발상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새로운 뭔가 깨달음? 배움을 좀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고두신 선생님과 박인환 선생님 또 김지영 선배님 모두 다 정말 제가 대사를 하나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더 의주라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고쳐주신 부분도 있기도 하고 또 그냥 유쾌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그런 편안한 상황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to be continued... to be continued...